다 모았다 비리디온이요? 테라키온이랑 지금 이거 모았고 어 여기있다 여기 많다 여기에 많이 있군요 쟨 뭐지? 데굴레온가? 저게 시레오죠 시레오 다이구고 역시 귀엽게 생겼어 됐다 다 모았다 드디어 다 모았다 데굴레오 되게 똥글똥글하게 생겨가지고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서? 여기서? 왼쪽 아 그러네 바로 여기네 나무에 나와서 왼쪽으로 나와서 후반동굴 찾기 쉽다구요? 아 여깄다 일로와 박살로 해줄게 진짜 넵 지금 포켓몬 배틀 뛰시는 분 있나요 혹시? 포켓몬 방송 포켓몬 크래비에 있을만 있냐? 아 저기있다 이리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 여깄다 이침 꼼짝마슈 안녕하세요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리 요기에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아 아 이게 안잡히냐 아 아 아 아앙 설레는데 시리스 2 눈 눈앞이 깜깜해졌다 오 됐다 여기에 아 물 건너가야 돼 거대한 나무로 날아와서 여기를 꺾은 다음에 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물을 건너자 오 신용이다 오 잉어킹 잉어킹은 하나도 안 신기해 여기에 기술 레코드가 있네 저 발자국에 말 걸어보라고요 본 적 없는 단서가 있다 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저기 조용히 자고 있는 애 둘 여기 셋 어느 걸 넣겠습니까 어느 거 우화 매운 거 또 매운 거 또 매운 거 겁나 매운 거 딱딱하고 쓴 거 쓴맛 인스턴트면 카레 카레인데 쓴맛이 난대요 드럽게 맛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쓴맛이면 근데 드럽게 맛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먹네 홀 아 아 저러면 캐르디오가 나오네요 예 에이스 번이요 그냥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전용 부급이 없네요 아까 그 성기사 성검사 잡을 때도 그러더니 아 맞다 미스트필드야 이거 아 주변이 뭘로 감싸져 있으니까 됐다 됐다 아 아 제가 캐르디오를 처음 잡아봐요 포켓몬 하면서 캐르디오를 처음 잡아봐요 포켓몬 하면서 5세대에 나온 포켓몬인데 진짜 처음 잡아봐요 포켓몬 포켓몬 포켓몬